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청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. 격리 4일째 맛있게 저녁 먹어요. 한국에 있는 분들은 Good morning! 오늘은 생선날인 것 같아요. 반찬이 주로 생선뿐이에요. 그리고 고기가 들어있어요. 김에 밥을 사서 얹어서 김에 밥을 사서 얹어서 후회 매크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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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참자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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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랑 볶음밥입니다 아내랑 볶음밥 아내랑 볶음밥 롤끼리 예시 만약에 일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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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. 생선 껍질. 꼭 과자 같아요. 바삭바삭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추장. 토마토 케첩 풍섭하신 것 같은데. 카드필레이네요. 카드. 카드는 우리 전유어 만들 때 쓰는 세상이에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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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은... 이렇게. hello. 신선이. 이게 약간 비열배러 그러니까 특이한 밀가루 그런 걸 하기 전에 밀가루에 맥주를 좀 섞었어요 밀가루는 밀가루는 밴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니언 양파를 구워줘요 오파를 볶아서 약간 소금물주 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엄마 오늘도 저를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샬롬 샬롬